엄마, 나 미션을 해야 되는데. 승기 씨 사인 좀 해 주세요. 이거 한 마디만 해 주라. 이렇게만 해 줘. 어? 승기 형. 저 엄마가 사인 좀 부탁드린다고. 그럼 당연하지, 당연하지. 승기 형이 사인해 주시면 돼. 어머니, 안녕하세요. 어머니, 안녕하세요. 네, 고맙습니다. 호시랑 잘하고 있습니다, 재미있게. 네, 사인 좀 부탁드려요. 그럼요, 당연하지, 당연하지. 엄마, 받아 올게. 저 그럼 씻고 오겠습니다. 그래, 씻어 씻어.